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가 이번에는 우주세계로 갑니다. 지난 26일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는 앱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아스트로 신고, 얼라이브, 콘셉트 필름, 인투더 보이드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은 유니버스 속 우주공군, 사건생도로 분한 아스트로가 우주선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우주공간 안에서 아스트로 멤버들이 긴박하게 제복을 갈아입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모습이 비춰지며 보는 이들의 긴장감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영상 말미에는 아스트로가 일촉즉발 상황 속에서 의문의 거대한 선관과 맞닥뜨리며 영상의 몰입도를 더했습니다. 마치 초대형 SF 블록버스터를 보는 듯한 웅장한 스케일의 영상미를 선보여 향후 공개될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요. 앞서 아스트로는 유니버스 오리지널 예능 스페이스포스 A, 시크릿 골든보울에서 우주공군 사관학교의 사고뭉치생도 A6 캐릭터로 맹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아스트로는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탄탄한 유니버스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곡 얼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청년 소년미를 벗고 한층 더 짙어진 카리스마를 장착한 아스트로는 남다른 스케일과 스토리가 돋보이는 뮤직비디오와 차별화된 콘셉트로 유니버스 뮤직과의 최강 시너지를 예고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신곡 얼라이드는 오는 9월 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는데요. 뮤직비디오 풀버전은 유니버스 앱을 통해 독점 공개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MJ가 차원의 완벽함을 신의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MBC 에브리원 음악 프로그램 쇼 챔피언은 귀여움 한도 초과 이분들 MBTI 뭔지 아세요? 큐트라고요? 라는 제목의 셀프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는 그룹 아스트로의 MJ와 차원우가 셀프캠을 찍으며 신이 서로를 만들 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MJ는 먼저 신이 차원우를 만들 때 우선 조각 한 스푼을 넣으셨다. 이 조각은 얼굴 조각이다. 라며 너세를 떨었는데요. 이어 그는 다음으로는 연예인기 그리고 완벽 비주얼과 능력까지 주셨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MJ는 모든 걸 다 준 거다. 라며 거듭 강조하더니 이건 신의 실수다. 원래 한두 가지씩 부족한 게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는데 은우는 완벽하다. 라고 말해 팬들의 공감을 자아냈는데요. 그는 이에 지치지 않고 차원우는 실패자. 이라는 결로까지 도달하여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런 MJ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차원우는 일단 신께서 형을 만들 때 빨강머리 한 스푼 그리고 해피바이러스를 주셨다. 라더니 해피보다 바이러스 쪽이다. 라고 농담에 웃음을 더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차원우는 마지막으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주셨다고 덧붙여 훈훈한 마무리에 나서 MJ의 흡족한 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빈이 강렬한 눈빛으로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최근 문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귀, 별,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문빈은 차 안에서 귀 타투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흑발로 시카 매력을 발산한 그는 뒤를 돌아보며 강렬한 눈빛을 드러내 여심을 저격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은근한 미소로 설렘을 자아내 문빈은 귀를 콕 집어 타투를 자랑하는 귀여움을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었다 하면 분위기를 찍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너무 예뻐, 귀여워, 멋있어 등의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